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생산된 물의 양, 물의 양에다가 네모박스 쳐볼까? 자, 물의 양에다가 네모박스 쳐주고 비교한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많이 생성된다는 말은 제가 개념 때도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 제일 많이 생성되고 가, 그 다음에 다순인 거야 그래서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순이 되겠죠? 그죠? 나가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물 분자가 제일 많이 생성된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를 중화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뭐도 똑같아? 부삐도 똑같아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공통적으로 이제 3N, 3N을 때려주는 거야, 3N 30mm 안에 3N계라는 물금 연산에 들어있다 여기도 3N계만큼 물금 연산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몇 N이에요? 여기가 2N, 그쵸? 여기가 N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4N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몇 N? 2N, 여기가 4N, 그 다음에 여기가 5N이 되겠지?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한계 반응물이 지금 여기서 어쨌든 없죠?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물 분자가 3N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N계만큼 그리고 여기는 2N계만큼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한다기보단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